그 사람이 자주 오더라구요 뭐 할 땐 그냥 한명이니까 세군데 봐두시고 계세요 한쪽에만 몰려있으면 안좋거든요 일단 제가 미드할게요 일단 세군데로 뻗어나가면서 가운데 저기 동적으로 몰려서 다잡으면 좋거든요 집 뒤편으로 돌아와요 아이고 어이고 저희 털리고있네요 지금 저희 시민들좀 지켜주세요 매남 매남 솔직히 시민은 괜찮은데 횃불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횃불은 좀 아 나도 된거 해야겠다 저희 지금 빨리 털리고 있어요 너무 모닥불 좀 지켜주세요 시민들이랑 모닥불 오른쪽은 컷했어요 지금 또 뚫리고 뚫렸네요 다들 확인하시고 서로 위치있고 적 발견하시면 보고좀 해주세요 저쪽에서 제격으로 숨을 수 있어요 하고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가운데서 전진해주시고 뭐 한명 들어온것같은데 아닌가? 하늘 위에 저기 언덕, 언덕 조심하세요. 언덕 한 명 들어왔어요. 왼쪽 언덕에 나이스, 매너. 이제 모닥불을 견제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른쪽. 오른쪽에 한 3명 가계시고, 나머지는 왼쪽으로 쭉 가계시고,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가운데 지금 뚫렸고 3명 가고 있습니다. 집에 들어갔어요, 지금. 네, 갔어요. LGDN님이에요. 예. 중앙에 매너. 아이고. 오, 한 명 꼭 들어왔네요. 마을 보고 계신 분도 필요해요. 다섯 명 남았어요. 컷했고. 네, 가운데 2명 오고 있습니다. 한 명 남았어요. 왼쪽 언덕에 매넘. 왼쪽 매넘 컷. 오른쪽 2명 오고 있어요. 오른쪽 2명, 오른쪽 2명. 왼쪽. 오른쪽. 왼쪽 언덕 왼쪽 언덕매나. 네. 네. 중앙에 한 명. 왼쪽 매넘 한 개. 네. 공을 막기가 힘드네 어우... 아치도... 딴타 아치도... 아치도 없는 저거 가운데 3명 가운데 3명 중앙 3명 여기 좋으세요 중앙 3명 뚫렸어요 지금 왼쪽으로 한 명 왔어요 왼쪽으로 한 명... 네 산타 어디서 지금 팔 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언덕 위인 것 같은데 왼쪽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여기여기여기여 언덕에서 팔 쏘고 있네요 언덕에서 왼쪽 컷 3명 남았네요 왼쪽 나있지 어디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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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은 덕 나있지 않아 아 농부 잡힐 것 같은데 아초한테 아초 좀 깨주세요 가운데 2명 가운데 1명 온다 오른쪽 2명이요 오른쪽 2명이요 네 오른쪽 2명 오고 있어요 아초 아초 가운데 3명 뱅가도 돌려 왼쪽 오른쪽... 아... 아초가 언덕에 있어요 아이고 중앙에 3명 중앙에... 네 오른쪽 언덕에... 아초 한 4분정도가 고비 왔네 왔네 한 명 나와 아이고 가운데 1명 뚫렸어요 가운데 1명 뚫렸어요 가운데 2명 와요 나이스 중앙 2명 온거 왔어요 지금 나이스 위험했어요 햇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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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불질렀구나 이렇게 진짜 한 분 추석기 가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견제할게요 일단 이렇게 우은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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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 던져야겠다. 제가 투석기 쓸게요. 저희 지금 다 죽었어요? 캠페인 저랑 쫙 불 던지죠, 저기 그 수레에다가. 밀리고 있네요, 수레. 나무 맞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꼬지마요, 지금 주변에 아군 많아요. 네. 지금 돼요, 지금 돼요. 빠졌어요. 안 쓰려고요. 지금 말고 나중에 쓸 타임이 있어가지고. 아이고. 열 중인데. 잡는 것보다 버티는 거 우선으로 하세요. 수레 미래집니다. 저기 화력에 생각나는 차이가 크게 안 나거든요. 오. 오. 왕은 누가 하실 거예요? 클라우드님 하세요, 클라우드님. 퍽. 일부가 안 된다. χ. 퍽. 한 잔 빼고. 탈병 가져올게요. 퍽. 자, Krispuk. 홍라인들을 더 보이소서. 3랩! 이번 티오 맵이 마지막 맵이죠? 네. 마지막이에요. 팀 바꿔서 한 번 더 하고 바꿔서 할지 모르겠어요. 근데 바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오 나이스 쟤네 도착하면 불 지르는 거 아니에요? 네 저희 집 잘 맞고 있어요. 오 뚫리겠다. 안 밀리고 있네요 아직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요 뭐야 나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죠 너무 웃기네 손길 사과 안하셔도 돼요 네 와 씨 저희 밀리고 있어요 지금 네 원래 그쪽 견제해야 되는데 일단 저기 뭐냐 술에 밀고 있는데부터 끊고 그걸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다 그쪽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오 와 확장 있게 다 못해요 아쉽다 아추 조심하시고 다들 불 장전하시고 매나 맛있는데 창 왼쪽으로 왔어요 창 왼쪽으로 왔어요 왜 나이스 컷 8분 남았네요 원래 여기서 오래 버틸 수 있거든요 딱 좋아요 이거 한 명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요 네 오 랜디 언니 화살이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아 이런 나이스 나이스 오브젝트 밀려요 지금 뒤에 뒤에 우리 성문 앞에 나이트 한 명 두명 오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아니다 저 소프트 터러 갈게요 다리 밑에 하나 소리 들려요 왼쪽 아아 소프트 터러 송문 앞에 세 명 정도 있어요 나이스 오우 오우 잘 박..잘 박으시네 오 지금 한 번 접어서 오네요 저기요 예 아니와요 네 명 정도와요 저희가 더 많아요 아 이런 아이고 우리 팀이구나 클리어 클리어 헬리 슨 유아 윽 으어어엌 펠리 하셨으면 좀 skeletons하셔도 좋아요 나이스 흐허허 왼쪽 밴드 핸드 아쳐 가망님 저 뒤에 가요 아이고 흠 왜 안 받아 죽었네 불렀져야겠다 저희 지금 수레 안 밀리고 있죠 투석기 누가 쓰고있죠 투석기 던진다 투석기 조심하세요 못 던지네 근데 흠 막아야겠네 프라이스 박립이 충실 많이 했네 아이고 창 조심하세요 창 세명 적 다리 아래 있어요 흠 흐흐흠 누가 바람에 나라는 것 같네 저기 닿네 흠 흠 아이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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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괜찮아요 밀리고있네요 아이고 오브젝트 오브젝트 절 해놓고 바로 죽었었던거같은데 아니 제가 뒤에가서 추석기에는 다르게 아 장난이 없잖아요 아이고 저희쪽은 밀리고있네요 아이고 3분안에 충분히 맞긴 할텐데 3분 아 죄송합니다 아 유자에 스피커를 달아놔서 클리어 물끌로 3명 가고있고 3명 더 추가요 2명 이건 어쩔 수 없이 팀 바꿔서 한판 더 해야하나 다 물길 오네 그냥 넌 다 물길 오네 네 하하하 제가 저에게 정신이 없을 것 같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지금 레인디언이 성격이시죠? 아이고 지금 레인디언이 성격이시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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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하실까봐 내 꿈가 우리 뒤로 하는데요 B소리가 안 들리면은 자기 문제죠 빨리 잡아야 돼요 4명으로 아이고 죄송해요 지금 다리 밑으로 하나 간거 같아요 네 봤어요 한명 아처 쓰고있거든요 다리 밑으로는 창이 유리하니까 흐흐흐흫 어어 저거 나이스 1분 30초 예 오리오했던 오창병은 안나오네요 워 아이고 막아야 겠다 창문 앞에 2명 아 3명!! 3명 왔어요 3명 굴렁질께요 저거 뭐지? 저거 뭐지? 저거 뭐지? 사 죽었다 사라졌다 저거 오몰 뿌릴수있을거에요 저거 지금 밀리고있죠 조심하세요 저거 지금 밀리고있어요 40표 막았어요 이거 끝났네 그럼 돌을 잘못 던져가지고 펫 펫 엑 어머나 저거 안들어 야 최진 밸런스 전진해요 전진 전진해요 네 문이 하네 블랙맨 님도 없는데 한판 더 하자한데 네 한판 더 해야죠 하마님 하세요 자